지금 시작합니다. 불려봐 이제 오 띵크 갔네 진짜 포탑 돌아가냐? 응 오케이 발사는 되고? 비비터는 몇 센터에 그냥 한번 소리 같은 건 나냐? 오 오 배구의 기간정도 지금 이야 저기 현재 연기로 마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? 연기를 어떻게 날려 오 여기 나오네 진짜 이거 얼마 줬는데? 22만원 할만하다 왜냐면 얘는 2회에서 꽤 가성비 탱크로 유명한거 응 그래 감이 아마 100만원이라면 와 그거에 비하면 22만원 괜찮은데 이거? 사이즈도 괜찮고 하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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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드링 안할래? 으음 그냥 유아워싱정도 약간 색감 다운치키는 그 정도만 귀찮아 그냥 귀찮아 얘는 덩치가 크니까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잖아 하고싶으면 말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 연기에 작동원기가 전자당대를 다 켜요 그치? 요새 가습기들 이런거 많이 있잖아 으음 으음 한 번에 풀리라고 아냐아냐 나 지겨워 уст eh 코롱 ai 코롱 유-, Cen Pit 피 피 파 가 팀 손